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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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무준의 한곱션을 못 봤어 아 진짜? 그럼 만약 10명이 먹어 그럼 한번 들어봐요 근데 사실 좀 나눠서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정확히 N분의 1 딱 하셔가지고 네 안 먹으면 어떻게 부담해요 그래서 10비만 10비만 먹고 나와서 아 진짜? 예전에 진짜 비싼 곳에서 한번 먹어서 썼을 때가 있었는데 두 소고기 지금 진짜 비싸잖아요 소고기? 네 럭백은 기본이지 네 웅규 언니랑 헬프 미 헬프 미 그럼 멤버 중에 누구 제일 자주 만나요? Baby's Connected 그냥 3일 전에는 채원이랑 같이 먹었어요 아 진짜? 네 딩동 만약에 채원이랑 밥을 먹잖아요 이건 누가 내요 아니면 50비만 Something like you already know 너도 범친 거 봐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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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채원이랑 먹었으면 누가 했습니까? Becky's Connected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발할게요 언니 그래요 너가 좀 더 보인 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